장수근 침공리 봉화터에서 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목재 집수시설 1기와 소성유구 1기가 각각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목재 집수시설은 나무틀을 만들고 벽에 점토를 채운 형태로 물이 안반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 내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백제 웅진기 수도였던 공산성 등 백제권역 산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수시설 안에는 발형토기와 고배편 등 삼국시대 토기가 출토됐습니다.